진아씨 안녕하세요 머리 어때요 여러분 머리를 지겨워서 세팅을 다 있겠는데 어색하네요 미모를 설마 그럴리가 있을까요 악재 아니 근데 사진이 잘 안나오더라구 그래서 셀카를 염색은 원래 애쉬 블루인데 물이 빠진 관계로 이런 색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블루에요 여러분 지금은 카키빛이 좀 도네요 구산미 노아야? 노아 몽소모 노아 몽소모 노아 몽소모 노아 몽소모 네 새로운거에요 좋은 느낌이네 좋은 느낌이네 좋은 느낌이네 좋은 느낌이네 오늘 렌즈를 버릴거야 한달이 조금만 좋은 느낌이네 감사합니다 좋은 느낌이네 그냥 민망하게 바꿔 glass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아 몽소모 좋은 느낌이네 はい 좋은 느낌이네 네 웃으시는거죠 아니 이런 느낌이네 스페니시 영어로? 영어로는 괜찮아요 와우 이건집네 저 요즘 펑키 스타일로 가르고 있어요 어때요? 좀 더 펑키하게 하려고요 너무 정갈한 스타일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펑키하게 하려고요 오하요 안녕 이건집네 I love you too 펑키 좋아 펑키 나 오늘 이제 서울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만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만나서 놀아요 뻥이에요 이건집네 이건집네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나 이건집네 소프트 댓글 이상합니다 이건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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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핫 핫 누구랑 있냐 앤티크 앤티크 아 댓글이요? 이건집네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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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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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이렇게 상호 기인내면 모르겠어요. 본인 의사에게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강요하지 않아요. 맞죠? 네. 뭐 하시나요? 팬카페에서 왜 응원하기 누르고 계시는 건가요? 응원하세요. 응원을 하고 있네요. 서울이요? 아 여기도 밤에는 조금 서늘해졌어요. 빨리 서울에 가서 오늘 엄청 늦게 부착하겠죠 여러분. 공연에 오세요. 메리 미, 메리 유, 호키. 안녕히 계세요. 멤버들이 지금 쉬고 있어서 방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굴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대답을 하지 않네요. 피곤한가 봐요. 이제는 언제까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언제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힘들겠다 오늘. 마이 헤어 땡큐 베르멀트. 안녕. 밥이요? 별로 그냥 그래요. 별로예요? 네. 5시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조금 졸려요. 조금 졸리면 리얼이. 아 오늘 오늘 밥을 뭐지? 무슨 설렁탕이었는데 맛이 없었어 설렁탕 설렁탕 웃을 때 잘 웃지를 못해요 저 이상 잘 안 웃어요 이건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귀걸이가 대기실이에요 머리 망가져 쉬는 시간에는 안 갈거야 아 여기 너무 높아가지고 아 형도 탔다니까 그 느낌이 아니야 어 갑자기 지금 눈이 아파갖고 여러분 제가 나가봐야될거 눈이 아파요 갑자기 냉주를 빼앗아 나중에 또 만나요 눈이 아파서 나 가볼게 또 만나요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